안녕하세요 조정아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캠타시아 스튜디오 배우기 중에서 저희가 영상과 그 다음에 음성을 따로 분리를 시키고 난 뒤에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음성들을 한번 바꾸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제 TRC 라고 이렇게 녹음한거 있죠 녹화 녹음한거를 이제 불러와서 작업창에다가 트랙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자르고 아니면 지우는거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영상을 트랙쪽에 있는 영상을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오른쪽에 선택하면은 이렇게 오디오하고 비디오하고 분리를 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는 보면 이렇게 영상 안에 지금 현재 음성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르거나 할 때는 같이 이렇게 잘리고 하는 건데 얘를 분리시키는 거죠 한번 분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은 이제 영상하고 지금 소리하고 따로따로 들어가 있죠 트랙2에는 현재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 트랙1에는 영상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 음성을 다 지워버리면은 현재 아무리 해도 음성이 안나오죠 강의 음성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오디오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근데 요 오디오를 분리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 영상은 그대로 좀 살리고 싶은데 중간에 저희가 어떤 음성들을 다른 걸로 좀 교체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녹화를 하고 난 뒤에 음성을 다 달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다가 저희가 따로 다시 한번 더빙을 좀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한국어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다시 이거를 영어로 이제 좀 뭔가 제작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음성을 다 없애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다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지 그 영상을 다시 또 찍으면은 또 동일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영상을 오디오를 띄었으니까 요 사이에다가 내가 임의적으로 여기하고 맞지는 않겠죠 여기하고 맞지는 않겠지만은 임의적으로 저희가 요거를 한번 오디오 부분을 오디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거를 제거를 한다거나 위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요만큼 선택을 하고 실제 여기다가 이제 딜리트를 시키는 거죠 막 금방처럼 딜리트를 하면은 영상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를 우선은 여기를 선택하고 얘를 분리만 시켜요 이렇게 두 개를 분리를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분리시키면은 영상은 건들지는 않죠 그래서 얘만 이제 건드는 거죠 얘를 이렇게 제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다른 음성을 지금 현재 집어넣어야 돼요 오디오를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선택을 하고 대충 맞추고 어느정도 맞추겠죠 이렇게 맞춰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보이스 나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신 분들은 모어로 클릭하시면은 보이스 나레이션이라고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또 다시 녹음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들을 선택을 해야겠죠 저 같은 거는 별도로 우리가 삼성 관련된 마이크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충 이제 녹음이 되는게 보이죠 아니면 목소리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이렇게 녹음을 시키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캠타시아 레코드를 이용해서 했던 거 하고 볼륨을 똑같이 설정을 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스타트 보이스 레코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보이스 레코딩 하고 난 뒤에 여기서 설명할 것들을 다시 한번 더블하겠죠 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설명할 것은 OW 테스팅 가이드 버전 4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OWASP는 국제적으로 웹 취약점 진단 가이드의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킹을 할 때는 요거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스탑을 합니다 거의 맞춰 가지고 이제 스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레이션은 저희가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저장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일부가 일부 여러분들이 조금 길이가 좀 안 맞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키운 다음에 이제 좀 편집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도 딜리트하고 이 뒷부분은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날리시면 됩니다 그럼 대충 맞죠 그래서 요 안에다가 이제 좀 집어 넣으셔야 하는데 이게 살짝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요런 작업들을 할 때는 이렇게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들을 좀 해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예 작업들을 좀 지우셔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작업들을 합니다 됐죠 자 여긴 맞은데 여기가 지금 살짝 조금 있죠 예 요 부분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딜리트 이제도 딜리트가 돼 버리죠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맞춘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은 음성이 자 됐죠 예 물론 이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그냥 딱 생각나는 말로 여러분들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요 의미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만약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다거나 딱 요 부분 라레이션을 시간을 맞춰 가지고 녹음을 하셨다면은 요런 식으로 하나 예 기존 거를 떼어내고 이제 붙이는 작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오디오 하고 비디오 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오디오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비디오 부분을 이렇게 맞춘 다음에 다시 요거를 인코딩을 시키면은 완벽하게 편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